밥 먹자. 네.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있죠. 돼지가 있지 않소? 돼지는 웃는 상이요. 근데 지금 많이 못 먹지 않소? 먹을 수 있겠소? 또 한 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소? 억지로는 먹지 마시오. 우리가 다 먹어도 되니. 그래도 돼요. 응, 그래도 돼요 진짜. 먹다 보면? 부탁이요. 억지로 먹을 필요가 절대 없어. 먹다 보면 컨디션이 좋아질 것으로. 절대 없어, 절대 없어. 일단 내가 맛을 보겠소. 응, 요렇게. 응, 요렇게. 맛있어, 맛없어.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조금 더 수박해요. 예전엔 입에 넣자마자 맛있으면 맛있다 했는데. 맛있어. 참맛이요? 응. 진짜 맛있어. 고기가 예삿고기가 아니오. 맛있게 드시오. 응, 가만히 계시오. 구경만 해도 되지 않소? 맛있어. 응. 원래 봉준 선생님이 속이 약간 안 좋대요. 봐주시오. 그래도 한 쌈 정도는. 먹다 보면 괜찮으시오. 예의가 아니기에 제가 한 쌈 정도는 싸보겠소.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어. 아유, 그래도. 응, 너 더덕 되게 맛있어. 먹어보시오. 큰 거를 그래도 하나 딱 넣고. 응. 오, 맛있다. 어떠시오? 음, 맛있어. 요 빼떡 돼지라고 들었는데. 응. 자, 한 쌈 마시오. 일반 돼지고기 아니에요. 응, 고기가 남다루. 응. 음. 다시 웃음이 나오고. 근데 비둘을 땡 꼭꼭 씹으셔야 돼요. 이렇게 갇혀서 먹으니까. 응. 어, 진짜 맛있어. 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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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아까. 삶을 때 몰래 이렇게. 빨리 먹다가. 음. 이거 시나모라고 너무. 어우, 시나모 많이 뿌렸어. 와우. 시나모를 너무 해부렸어, 하다가. 음, 맛있다. 음. 내 쌈이 아니어서 다행이었다. 응. 응. 난 천천히. 천천히. 먹겠어. 응. 잘. 음. 이게 비기가 쫄깃쫄깃해. 응응. 이거 일반 돼지가 아니라고 하오. 응. 비기가 엄청 쏠거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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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이 배만 먹는 걸 다 쓰고 있어 천천히. 음. 미리 싸야 되지 않겠어. 그렇다면 나도. 아이고, 선생님 아무래도 걱정돼요. 이게 너무 맛있어. 고추냉이를 묻혀서. 또 뿌렸어. 뿌렸어. 살살 살살 뿌리셔. 넣었는데 또 넣었어. 이거 어떡하오? 여기다 넣으셔. 이렇게. 쌈을 하나 더 넣으려고. 역시. 오늘 봐주시오. 무슨 일 있어? 내일 바이탈 셰이클을 볼 생각하니 기뻐서 그러고. 저는 빨개 맛이 저번에 엄청 맛있었는데 이번 스틱 타입의 바이탈 셰이클 코코는 정말 기대돼요. 밥 먹자에서 광고를 하셔.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일 있냐 물어보길래. 주문을 하셨어? 무조건 했죠. 주문은 내 담당 아니오. 주문은 내 담당 아니오. 이걸 다 먹으니까 맛있다. 이걸 다 먹으니까 맛있다. 응. 주문은 내 담당 아니오. 소음유가 쭈지는 않네요. 부담스라늄. 배가 나무 다리를 그리도 안 사왔어요. 맛있다. 러블라늄. 저 해당 arguing. 쓰레기. 다음은 위자방에서 식사합니다. 또 저의 제한한이 있고, 제가 이걸 하셔 als 정말 좋아해서 먹으니 다 먹으면 좋겠다. 해봐요. 이게 오늘 새우를 드릴 것까지 다 먹으면 좋겠지요. 최대한 꼭꼭 씹어먹고 있는 중이요 쎄보셔 아, 커 보여가지고 멀리 잡았을 때 커 보여서 살코기랑 같이 먹겠어 더덕을 넣으셔 더덕 파 고추 더덕이라고 넣으니까 맛있지 않소? 더덕을 잘 갖고 왔소 야채랑 먹으니까 속이 엄청 편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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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희 여기 없다라더니 표자도 병 걸려서 그러고 음 음 음 고기가 조그만 것도 그렇게 음 음 음 욕심이 많아가지고 왜 그러시오 그건 아니오 음 한참 씹으면 되지 않소 많이 음 음 음 잘못됐어 음 과연 될까? 걱정해 음 음 음 음 음 도전이요 다들 왜 숨죽여 지켜보시오 음 음 우린 씹고 있는 거 쁘어 너무 신뢰다 응 더 신뢰 없어 음 음 동생 탕수 좀 주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 소세지인 것 같죠? 응 응 마늘을 두 개 넣었어 응 응 괜찮았어 응 아까 마늘 엄청 매운 거 먹었어 응 응 아이 도전이요 마늘이 안 좋은 추억이 있겠어 응 마늘이 몇 개요? 세 개요 어떻게 다 마늘을 또 세 개를 사람 되겠어 어? 여태껏 사람이 아니었어 음 아우 음 음 이거 고춧가루 없어 음 음 음 음 음 네 음 초쌈을 먹으니 엄청 씹어야 돼요. 꼭꼭 씹으셔야 돼요. 왜 그러셔? 깻잎을 먹으려고 했어. 깻잎을 먹으려고 했어. 내가 잘못 짚었어? 아니요. 고맙소. 오늘은 굉장히 우수나오. 밥은 없어. 밥은 오늘 없어. 이제 깻잎? 고소. 음... 진짜로? 그러면... 풀만 먹소. 조금만 더 주시오. 조금만 더 주시오. 흠...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 여기까지 하시오, 방송을. 조금만 주시오. 음... 저 젓가락 있잖소. 음... 한 덩어리 주시오. 은은은은은? 초쌈. 조금만 주셔. 2학년 됐소? 응, 됐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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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선선. 항복하신 거요 손 들었어 이거 혓바지를 들어와서 슬피라 끝나진 않았어 가져가시오 억지로 주실 필요 없는데 난 살이 있는 걸 좀 가져오겠어 나 이거 하나면 됐어 이제 이거 누가 먹어 시나몬 덩어리인데 말이야 음 놓을 것이 없어 또 고추를 먹어야 돼요 오늘은 벼락맞는 물벼락맞는데 어떻게 물벼락맞는 날이에요 오늘 개인적으로 벼락맞은 날이 또 맞았냐 개인적으로 벼락맞은 날이 또 맞았냐 한잔 드셔. 응. 제가 다 먹어. 제가 한번에 다 끝내야겠어. 응. 이거 하나 먹겠어. 응. 응. 보쌈을 씹느라고 고기가 좀 특별한 고기인데 말로는 할 수 없고 껍질까지 다 먹는 고기인데 생각보다 엄청 부드러워요 고기 협찬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밥이랑 같이 안 먹어서 속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도 밥 먹자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잘 지내세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